진화의 일부가 되어오나 으흠 깡 깡 깡 오 생각보다 이볼버는 잘 버틴 것 같은데 캡피제 때문인가 음 그래도 어느정도 잘 버틴다 채피제 때문에 이정도 오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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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흐흫 기대가 되네요 과연 과연 가구는 어허 와 역시 피의 매력 크으으으 가구는 못익인다 역시 가구 오 오 깡 오 오 오 오 카렌 좀 버티는데 오 오 오 그래도 카렌이 야 이겼다 카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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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렌